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6주차 수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계산 문제 유형 세 가지 배웠었죠 세 가지 일단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랠리의 소매인력법칙 잠깐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게요 뭘 해야 되는지 랠리의 소매인력법칙은 두 개의 도시에서 가운데 있는 도시의 소비자를 얼마나 잘 잡아당기겠느냐 유인력을 얘기했던 소매인력법칙이죠 이 계산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각 도시의 유인력을 계산하는 거죠 다들 눈만 껌뻑이고 있죠 유인력 계산하는 거죠 각 도시에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한다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에서 유인력을 각각 구하고 두 번째 구하는 게 뭐냐면 A 도시로 끌어올 사람 수를 계산하려면 A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A 유인력의 비율 A 유인력의 비율은 전체 유인력분의 A 유인력 이 유인력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A로 끌려오는 소비자 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 이제 아침에 잠깐 왔을 때 시간이 남으면 전에 풀었던 계산 문제를 맨 앞부부터 하나씩 하나씩 넘겨보면서 풀었던 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 중요하니까 매주 그렇게 앞에 풀었던 계산 문제 연습하시면 금방 계산 문제 좋아질 거니까 연습하시길 바라고 자 6주차 보죠 오늘 자 테마 21 57페이지의 외부효과와 공공제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시장 실패라는 걸 배웠어요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데 수요 공급의 기능 중에 가격을 결정하는 거 말고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 부동산이란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는데 시장에 실패했다는 건 자원 배분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긴 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일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했고 이 시장 실패를 정부가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시장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걸 경제적 기능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뭐였냐면 외공불비 이렇게 있었죠 외부효과, 공공제, 불안정 경쟁, 정부의 비대칭성 자 그 네 개를 배우면서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이나 정부의 비대칭성은 충분한 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외부효과와 공공제,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예가 뭔지 한번 따져보죠 자 외부효과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총론에서 부부 연계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배웠을 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가 있죠 이런 걸 외부효과라고 그랬어요 이게 부부 연계 중에 무슨 성 때문에 외부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했냐면 무슨 성 때문에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요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이 토지를 떼어서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갈 수가 없다 그랬죠 무슨 성? 부동성 대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부동성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 그건 아주 협소하게 우리 외부효과를 배운 거고 좀 더 외부효과를 포괄적이고 좀 넓게 정의를 좀 본다면 어떤 얘기냐면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경제활동은 수요공급이고 경제주체는 수요자 공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공급이 일어나면서 당사자끼리 영향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3자라 그러죠 민법에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제3자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데 의도하진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주는 거고 영향을 줬는데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줬는데 보상이나 대가를 받질 않아요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을 이걸 외부효과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시장 내에서 일어난 현상은 내가 샀을 때 돈 주는 거예요 팔 때 돈 받아요 돈거래가 반드시 일어나는 건데 근데 얘는 보상이나 대가가 없대요 그러면 시장을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더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시장을 통하지 않고 시장 내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거예요 시장 내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시장 밖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래서 이게 외부라는 말은 사실 시장 내부가 아니라 시장 밖에서 시장을 통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해서 외부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외부효과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래서 외부효과의 정의를 얘기할 때는 당사자끼리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사자끼리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고 영향을 줬고 돈거래가 없다 보상 대가가 없다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주면 정의 외부효과 우리 플러스를 정이라고 읽고 나쁜 영향을 주는 걸 마이너스 부의 외부효과 마이너스를 푸라고 읽어요 이걸 다른 말로 외부 경제라고도 하고 외부에서 오는 경제적인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부의 외부효과를 외부에서 오는 나쁜 경제 효과 외부 불경제라는 표현도 써요 외워놔야 돼요 외부 경제는 정의 외부효과 외부 불경제는 부의 외부효과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외워야 돼요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비용과 편익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문제 나올 때 좋은 영향을 주는 거 나쁜 영향을 주는 거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비용이 누가 크면 무슨 외부효과냐 편익이 누가 크면 무슨 외부효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외부효과는 생산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소비 측면에서 동시에 나타나요 생산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소비 측면에서도 동시에 나타나는데 생산할 때는 뭔가를 만드니까 비용이 들어가고 소비하면 만족을 얻어요 이 만족을 우리가 효용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편익이라는 말도 써요 생산에서는 비용을 보는 거고 소비에서는 편익을 보는데 사적이라는 말은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를 얘기해요 우리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는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부동산의 수요자, 공급자는 중산계층 이상의 소득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전체에 대당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수에 대당되는 거예요 이 개인은 사적은 시장에 있는 소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 사회적이라는 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요 비용은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죠 나가는 지출을 얘기하는 거니까 비용은 작은 게 좋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따지는 거지 개인보다는 사실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이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작은 게 좋은 거고 자 그러면 편익은 어때요? 많을수록 좋은 거죠 전체가 많을수록 전체가 좋은 게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사회가 얻는 전체적인 편익이 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은 작은 게 좋은 거고 편익은 큰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정의 외부 효과인데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큰 것만 우리 외울 거예요 큰 것만 큰 것만 외울 때 자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렇게 외울 건데 큰 것만 외울 때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걸 내 돈 들여서 누가 줬냐면 사회가 좋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가 뭐냐 그러면 내 돈 들여서 사회가 좋다 이렇게 외울 거라는 거 내 돈 들인다는 건 사적 비용이 큰 거고 사회가 좋은 건 사회 전체의 편익이 큰 거다 큰 것만 외울 거예요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경제론에서 중요한 건 수요 법칙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요 수요 법칙은 비싸면 안 산다 뭐 입 닫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답해 줘야 돼요 비싸면 안 산다죠 이제 앞으로 1년 내내 공부할 때 정의 외부 효과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내 돈 들인다는 건 비용은 누가 크고 사적 비용이 크고 편익은 누가 크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해놔야 돼요 두 개가 있는데 얘와 정반대면 부의 외부 효과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두 개 다 외울 필요 없고 하나만 이것만 절대 까먹지 않게 정의 외부 효과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비용은 사적 비용이 크고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만약에 문제의 출제자가 사회적 비용이 큰 외부 효과는 이라고 나왔어요 사회적 비용이 큰 외부 효과 그럼 이 외부 효과가 정인지 부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정은 내 돈 들여니까 사적 비용이 커야 정인데 사회적 비용이 크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외부 효과 이렇게 나오면 내 돈 들여 사회가 좋은 게 정이니까 사회적 편익이 크네 그러면 이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 문제는 이제 시장에 맡겼을 때 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외부 효과의 문제는 좋은 영향을 주는 재화가 시장에 맡겼더니 많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많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실제로 시장에 맡겼더니 시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뒀더니 시장에서는 필요한 양보다 과소하게 만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대요 얘가 문제인 거예요 외부 효과의 문제는 좋은 영향을 주는데 시장에서 안 만들어지더라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영향을 주는 소비가 시장에 맡겼더니 소비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 라는 거예요 둘 다 과소가 문제인 거예요 이 과소가 문제다 왜 과소냐면 이런 거예요 시장에 있는 건 사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을 얘기하는 거고 시장에 있는 건 개인 사적인 걸 얘기하는데 사적 비용이 크니까 시장에서 비용을 많이 들이니까 만들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적 편익이 작아요 개인의 얻는 이익이 작다 보니까 시장에서 소비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주는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 맡겼더니 하나도 안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나서야죠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겼더니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부가 보조금 지원금 규제 완화 정책으로 좀 만들어라 소비 좀 많이 해라 라고 지원 정책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보조금 세금 감면 등의 규제 완화죠 규제 완화로 생산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게 이제 외부 효과의 큰 흐름이에요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외부 효과는 사실 좀 어려워요 이걸 경제학적으로 원론적으로 다 들어가면 제법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냥 간단히 소개만 시켜줄 건데 이걸 다 해석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정의 외부 효과를 한번 본다면 내가 이제 집이 있는데 단독주택이 있다고 해보죠 이 앞에 마당에 정원을 잘 가꾸고 매일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 이게 주변에게 좋은 외부 효과를 일으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깨끗하니까 좋고 쾌적할 거고 조경도 잘 가꾸고 나무도 잘 가꾸고 예쁜 나무 심고 그러면 새들도 지적이면 지나가는 사람이 모두 좋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조경을 가꾸고 매일매일 완벽히 깨끗하게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시장에 맡기면 잘 안 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쓰레기 방치하거나 조경 같은 거 가꾸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생산 측면의 외부 효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는 공인 중에서 공부하는 것도 외부 효과를 일으켜요 공인 중에서 공부하는 건 소비예요 내가 비용을 들여서 공부를 한다는 자체가 소비를 얘기하는데 이게 좋은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자기증 딸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증 딸려고 하는 거지만 의도하지 않게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민법도 알고 학교론도 알고 공법도 알고 하다 보니까 주변들과 얘기하다가 친구들이 공법 얘기를 몰라요 뉴스에 나오는데 못 알아 듣고 있어요? 야 그런 건 이런 거야 민법적인 다툼이 있으면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도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하면 교양이 높아져요 그러면 세상을 좀 아름답게 행동거지도 좀 더 바람직하게 바뀔 수 있으니까 의도하지 않게 사회를 좋게 바꾸려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소비의 외부 효과예요 백신 맞는 것도 이것도 외부 효과를 일으켜요 백신을 만들 때 내가 안 아프려고 코로나 백신을 맞는 건데 의도는 그래요 내가 안 아프려고 내가 맞는 거지만 내가 안 아픔으로 인해서 주변에게 옮기지 않는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백신 하나가 30만 원쯤 해요 원가가 그러면 맞으라고 정부가 아무 지원도 없이 규제 완화도 않고 보조금도 없다라 그러면 안 맞아요 비용도 비싸고 맞으면 몸살도 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죽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안 맞아요 그런데 경에 걸리면 주변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으니까 나쁜 영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맞으므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게 옮기지 않는 좋은 영향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정의의 외부 효과 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지 더 깊은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우리 시험 문제는 딱 여기까지예요 정의의 외부 효과가 뭐냐 그러면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그런데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시장에 맡겼더니 안 만들어지거나 안 쓰더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 주고 지원금 주고 규제 완화할 테니까 좀 만들고 많이 써라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소비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생산까지만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냥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모두 나타난다는 지문만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데 둘 다 과소라는 거 그럼 이제 부는 똑같죠 정반대예요 정의의 외부 효과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은 내 부의 외부 효과는 내 돈 들이는 게 아니라 사회의 돈 들이니까 이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로 사회의 돈 들여서 내가 좋은 게 이게 부의 외부 효과예요 얘는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시장에 맡겼더니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시장에 맡겨보니까 나쁜 영향을 주는 게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또는 너무 많이 쓴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거냐면 생산 측면에서는 공장의 매연 같은 거예요 공장에서 대기를 오염시켜가지고 주변 사람들 아프게 하려고 매연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연이 나왔던 거예요 매연이 의도하지 않게 나쁜 영향을 줬던 거예요 이건 생산 측면에서 부의 외부 효과고 소비 측면에서 부의 외부 효과는 담배 피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흡연을 하지만 제가 담배를 필 때 옆에 사람들한테 괴롭히려고 담배 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으니까 긴장감도 좀 완화되고 중독성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좋아서 피는 건데 의도하지 않게 주변에게 연기가 흘러가지고 나쁜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소비 측면에서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개인의 비용이 적다 보니까 개인이 많이 만들고 개인의 이익이 크다 보니까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영향을 주는 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너무 많이 소비하니까 이게 문제더라 그럼 정부가 나서야 되겠죠 그만해라 그래서 정부가 규제, 강화, 중가세 등으로 생산 감소를 이렇게 유도하겠네요 이렇게 큰 흐름이다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얘를 외워야 된다는 거 얘를 까먹지 않아야 돼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은 게 정의 예부 효과죠 내 돈 들였다는 건 사적 비용이 크다 사회가 좋다는 건 사회적 편이 크다 이게 정의 예부 효과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시장에 많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여서 정부가 개입해서 많이 만들려고 개입을 하더라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정반대고 사회 돈 들여서 개인이 좋은 거예요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시장에서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여서 정부가 그만 만들려고 개입하더라 라는 거예요 정의 예부 효과나 부의 예부 효과를 일으키는 재화에 지역이기주의라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요 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거 공원 같은 거 관공서 같은 거 도서관 같은 거 이거 다 정의해볼까 이렇게는 재화예요 부동산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떤 지역에서 꼭 우리 지역에만 와줘야지 다른 데 가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요 좋은 영향을 주는 정의 예부가를 일으키는 부동산이나 재화는 꼭 우리 지역에만 유치하려고 하는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핌피 현상이라 그래요 핌피 이걸 약자로 한다면 Please in my front yard 라고 해요 우리 집 앞마당에 제발 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P가 please예요 제발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P가 들어가 있으니까 핌피에서 P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건 좋은 거니까 please 해주세요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쁜 영향을 주는 부의 예부가를 일으키는 재화 같은 거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지나 또는 장례식장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오면 나쁜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절대로 우리 지역은 안 돼 다른 지역에 가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고 우리 지역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또 이기주의가 나타나요 이걸 not in my back yard 라고 해서 절대 우리 집 뒷마당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N자가 안 돼 라고 하는 낫이에요 니은이 들어가 있는 님비라고 얘기해요 두 개 헷갈리면 안 되죠 Please 좋은 거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please니까 P로 시작하는 거 핌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역 이기주의가 이렇게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외부효과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외부효과를 나쁜 영향을 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는 건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얘가 중요한 거예요 정부가 이 부회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기도 한다 이때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 지난 시간에 토지 이용을 우리나라 전 국토의 토지를 마음대로 내 땅이라고 이렇게 이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미 다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라고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무슨 제도? 지역지구제라 그랬어요 지역지구제 용도지역지구제죠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지역지구제 얘로 부회 외부효과를 막아요 자 얘가 좀 중요한데 공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토지정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은 학계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회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도 얘기해요 학계론에서는 지역지구제를 부회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 이렇게 얘기한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 한 다섯 번 이상 나왔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토지가 있다고 해보죠 시장에 토지 이용을 맡겼어요 알아서 토지 이용해라 그래서 그랬더니 여기에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에 공장이 들어와서 또 공장을 하려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매연이 나올 거니까 매연이 나오고 폐수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부회 외부효과가 나타나겠네요 부회 외부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주택과 공장에 같은 지역의 토지 이용이 이렇게 일어났다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부효외부가가 나타나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정해놓을 거야 이렇게 정해놨어요 무슨 제도로 주거지역을 정하는 거야 지역 지구제죠 용도지역 지구제 지역 지구제에 의해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정하면 공장은 들어서지 못하고 서로 어울리는 주택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이쪽 지역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했어요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무슨 제도로? 지역 지구제로 그래서 교통 원활하게 해줄게 전력 공급 충분히 해줄게 용수 이용할 수 있게 공업용수 이용할 수 있게 시설 다 해줄게 공장들이 여기에 모여서 주변의 쾌적성의 주택에 영향을 주지 않게 이쪽에 모아 있어라 이렇게 토지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지역 지구제예요 그러면 결국 토지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학계론에서는 부의 외부효과를 막기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지역 지구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역 지구제 용도지역 지금 이제 외우고 있죠 기본적으로 몇 개는 외웠을 거 아니에요 전국토를 크게 네 개로 구분하죠 어떻게? 도, 관, 농, 자 이거 외워야 돼요 학계론에서도 외워야 돼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다시 네 개로 구분해요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농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여기까지는 1차에서도 외워놔야 돼요 도, 관, 농, 자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농 여기까지 자주 듣고 외우려고 해야 돼요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정리할 때 한 번 더 머릿속에 외우려고 한번 따라서 두 번, 세 번 머릿속에 대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 자, 이 사람은 코지라는 사람이에요 코지라는 사람은 로날드 코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야, 나라 네가 뭘 이용해라 하지 마라 이쪽은 주택만 이용해, 이쪽은 공장만 이용해 이렇게 직접 규제하지 않아도 시장을 통해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걸 코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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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라고 정리했다고 해서 이걸 코지의 정리라 그래요 코지의 정리 로날드 코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했어 얘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이 알아서 외부 효과에 부의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한 게 중요한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만 이용해라고 규제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해서 보상에 의해서 알아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이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환경에 재산권을 부여하면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환경에 재산권을 부여하면 정부 네가 직접 규제하지 않아도 알아서 시장을 해서 보상 협상을 통해서 시장을 통했다는 건 무슨 거래가 있었냐면 동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거래를 통해서 알아서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죠 제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제 재산이에요 내 소유로 돼 있으니까 주차를 해놨는데 누가 자동차를 팍 받고 가서 범퍼를 탁 부러뜨리고 깨트리고 갔다고 해보죠 그럼 내 재산에 손실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잡아야죠 잡아와서 야 네가 고장낸 게 확실하니까 보상해줘라 보상금 줘라 그래서 범퍼값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줘라 그럼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거 뭐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직접 보상금을 받아서 내 재산에 손실을 입혔으니까 보상금을 받아서 이걸 피해 손해배상 청구죠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이걸 처리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해결된 거예요 만약에 돈을 안 낸다고 한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송 청구해가지고 야 얘가 고장낸 게 확실한데 돈을 안 주네 그럼 나라에서 야 너 확실하게 돈 줘야지 피해 보상금 얼마 줘 또 안 준다고 버팅으면 네 재산 담요해가지고 이 보상금에 해당되는 걸 다 강제로 받아가게 할 거야 하면서 정부가 법적으로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해라 마라 하고 규제한 건 아니에요 시장에서 야 보상 네가 내 재산에 손실을 입혔으니까 보상금 줘야지 주면 끝나는 건데 안 준다고 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시장을 통해서 알아세결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코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공장이 있어서 매연이 나오고 폐수가 나왔다고 해보죠 여기에 이제 짐을 짓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자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야 여기 있는 공기나 물이 네 재산이야 그래서 환경의 재산권을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환경의 재산권을 인정해줬어요 이 사람의 여기 있는 공기가 이 사람의 재산인 거예요 재산 그러니까 내 자동차와 똑같이 이 공기도 이 사람의 재산인 거예요 근데 얘가 공기를 오염시켰다라면 이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야 내 재산에 손실을 입혔으니까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친절하게 50만 원을 줬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얘는 얘한테만 줘야 돼요 주변에 수만 명에게 줘야 돼요 수만 명에게 줘야 돼요 얘만 받지 않고 주변에 너 돈 받았냐? 내 공기도 얘 손에 받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거예요 그럼 50만 원씩 준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요 그럼 얘도 생각할 거예요 야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갈 바에야 내가 완벽하게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매연이 안 나오게 내가 장치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하지마 매연 나오게 하지마라고 규제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코지의 정리의 핵심이에요 환경에 재산권을 부여하면 피해보상 청구권을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 알아서 협상이나 보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얘는 대기업이에요 삼성이라고 해보죠 삼성이 뭔가 오염시켰어 공기도 오염시키고 물도 오염시켜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해보죠 이 사람이 보상해달라고 돈 달라고 하면 좋아야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이제 법에 도움을 받겠죠 야 얘가 분명히 손을 입혔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럼 이제 재판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얘들은 간단히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얘들은 뭐 돈이 자본이 많다 보니까 빵빵한 변호인단 준비하면서 이 소송 하나 걸리면 50년이든 100년이든 끌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법적으로 악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개인이 이 법적 비용이나 소송 기관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뿐만 아니라 얘가 오염을 시켜서 정확히 경제적으로 얼마에 손해를 입혔는지를 과학적으로 얘가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래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이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계가 많더라 그래서 좋은 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시험문에 나올 건 딱 하나예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시험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딱 나온다라면 환경의 재산권을 부여해서 부의 외부효과를 시장을 통해서 또는 당사자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예요? 코즈라고 나와야 돼요 이거 하나를 기억해놔야 돼요 얘 차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부의 외부효과에 문제가 있을 때 정부가 나서서 지역지구제로 직접 규제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규제정책도 있지만 코즈라는 사람은 알아서 해결될 수 있을 거야라고도 얘기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포인트는 뭐냐면 환경의 재산권을 부여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당사자들 협상이나 시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라고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공공제 한번 보죠 공공제 공공제도 시장 실패를 일으킨대요 왜 시장 실패를 일으키냐면 한번 보죠 공공제 다수의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를 공공제라 그래요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 공공은 다수의 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를 공공제 예를 들면 서비스까지 포함해요 국방, 취향, 소방 이런 건 서비스죠 교육, 방송 이런 것도 서비스예요 도로, 공원, 도서관, 학교, 기타 등등 등대, 공용화장실 이런 것들 수백 가지가 넘어요 이런 걸 다 공공제라 그래요 그런데 얘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가지의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경합을 하지 않는다예요 경합은 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는 성질이 있고 배제시키지 못하는 성질이 있대요 배제시키지 못한다,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두 개의 성질이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 거니까 예를 들면 어촌마을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밤에 이제 길을 못 찾아서 죽는 사람도 생겼다고 해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모여서 등대를 만들자 밤에도 잘 들어올 수 있게 돈을 모아서 등대를 만들자라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 좋다 돈을 모아서 등대를 만들었어요 등대를 만들었다고 치죠 그러면 밤에도 사람들이 잘 들어오겠죠 A마을에 등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윤엉기라는 사람이 영기 아니에요 엉기야 이 사람이 돈을 낸다고 해놓고 돈을 안 냈어요 돈을 안 내고 계속 버티기고 있고 등대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문제야 윤엉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야 돈 내 너 돈 내기로 해서 등대 만들었으니까 돈 내야지 얘가 돈이 없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야 내가 등대를 이용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남들이 등대를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등대는 한 사람이 이용하든 백 명 이용하든 천 명 이용하든 만 명 이용하든 이 기능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동시에 이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차지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는 차지하지 못하게 되니까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이 일어나는 게 시장 논리인데 이 등대를 보니까 한 사람이 이용하든 백 명 이용하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야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손 달라고 하지마 하면서 자꾸 도망다니고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이 언기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비경합성이 있잖아 경합할 필요가 없잖아 라고 얘기해요 이건 동시 소비성이라 그래요 동시에 소비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내가 이용하든 안 하든 문제 안 되니까 나 괴롭히지 마라 라고 하면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언기가 등대를 이용하지 못하게 고민을 해보니까 얘가 다닐 때마다 등대를 꺼려고 했더니 끌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불편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언기가 다닐 때마다 이 사람 방 눈을 쫓아다니면서 가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용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배제성이라 그래요 즉 돈을 안 낸 사람을 배제시키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겠네요 이걸 무료 소비성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등대라는 이런 물론 이제 각각 공공제에 따라서 이게 좀 크게 나타나거나 이게 크게 나타나거나 좀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공제는 이런 두 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소비할 수 있어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안 낸 사람도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너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특별히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두 개의 성질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B마을에서 B마을에서 야 A마을을 봤더니 등대 만들어 사람이 안 죽어 우리 죽고 있잖아 우리도 등대를 만들자 이렇게 만들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자 만들자 그랬어요 그럼 돈 내야지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엉기가 가르쳐줬어 야 돈을 안 내도 야 문제 없어 나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 그냥 기다려 돈 낼 필요 없다 뭐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돈을 안 내요 필요하지만 돈을 안 내고 이 사람들은 무임승차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어주면 공짜로 이용만 할 생각을 하고 비용을 들여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없으면 너무 불편하거나 생명 위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재화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나서야 돼요 알았어 그러면 세금으로 정부가 직접 만들어줄게 이런 재화를 공공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공공재의 특성이 이런 두 개의 성질이 있더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사람들은 만들지 않아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임승차가 나타나니까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죠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공공재의 문제는 과소 생산이 얘가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가 나타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누가 나선다? 정부가 정부가 직접 만들어줄게 정부만 만들까요? 정부가 주로 만들까요? 정부가 주로 만들겠죠 민간이 함께 만들기도 해요 정부랑 같이 나중에는 이제 민간 공공합동 개발 같은 것도 배울 거니까 내용을 보면 보죠 비경합성과 경합하는 건 경쟁하지 않는다니까 서로 동시 이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경쟁할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소비성을 비경합성 이 단어 뜻을 좀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무료 소비성 공짜로 이용한다는 건 돈 안 낸 사람을 배제시키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배제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요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필요한 적정량보다 많이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얘가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된다? 정부가 정부가 주로 세금이나 기금으로 직접 만드는 재활을 공공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은 외부효과와 공공재를 배웠는데 시장 실패는 외부효과나 공공재 자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우의 외부효과의 문제는 뭐였어요?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너무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였고 부회 외부효과는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였고 공공재의 문제는 너무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였던 거예요 이런 문제가 시장 실패에 일으켜서 정부가 개입한다라는 거고 정의나 부효과는 만들어라고 지원 정책 만들지 마라고 규제 정책 이렇게 하는 것이 외부효과였고 공공재는 없으면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직접 정부가 만들어 줄게 라는 재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 공공재였고 문제 21-1번 보죠 1년 내내 여기까지만 배워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정의의 외부효과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한다?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비용은 어떤 비용이 크다? 사적 비용이 크고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렇게 딱 정해놔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공공재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외부효과는 어떤 주체의 경제활동이 의도적이지 않은 이라고 나왔어요 맞는 얘기죠 시장을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라고 나와야죠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제3자의 복지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뭐 틀린 건 없네요 옳은 지문이고 자 두번째 공공재는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문제가 뭐였어요?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적정량보다 과소하게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누가 주로 만든다? 정부가 주로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를 한다 이렇게 배웠죠 맞는 얘기고 얘가 중요하죠 안 만들어지더라 자 3번이 중요하죠 사적 비용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제시했으면 부동호 체크하고 실수하지 않게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부동호 체크하고 자 그럼 얘는 외부효과가 정인지 분지 판단해야 돼요 정의 외부효과는 내 돈 들였죠 내 돈 그럼 무슨 비용이 커야 돼요? 사적 비용이 크면 정인데 사적 비용이 작으니까 이건 무슨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회적으로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겠죠 나쁜 건 안 되라고 하니까 뭐? 님비 정의 외부효과는 핀피 이렇게 됐다고 했고 맞는 얘기고 자 4번에 생산과정에서 외부경제 이렇게 나왔네요 얘가 이제 뭔지 알아야죠 외부경제 외부에서는 나쁜경제 외부 불경제는 불을 얘기하고 외부경제는 정의 외부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정의 외부효과인지 알아야 돼요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킨 재화의 공급을 이렇게 시장에 맡길 경우 좋은 영향을 주는데 너무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죠 그럼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예요 과소예요 과소라고 나와죠 과소하게 생산되어서 정부가 나서는 거죠 과소 생산이 되어서 정부가 정부가 지원정책 보조금정책 또는 규제 완화정책으로 개입해서 만들려고 하더라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4번이 틀렸고 공공제는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과 비배제성이 있어요 있어요? 있죠 비경합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경쟁하지 않는다 동시에 소비할 수 있더라 동시 소비성이라고 하죠 비배제성은 돈 안 낸 사람을 배제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 한다? 무료 소비성이라고 한다 이 단어가 어려워서 출제자가 좋아해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아직 우리 시험에는 얘가 동시 소비성이냐 얘가 무료 소비성이냐를 내지는 않았어요 내가 출제자라면 낼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고 새로운 유형으로 나올 만한 내용이고 이 두 개의 성질 때문에 공짜로 이용하려고 하는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안 만들어지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 안 만들어져서 정부가 만들더라 이렇게 연결돼야죠 외부효과와 공공재라는 내용이었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요 예 이렇게 제시했을 때 답은 4번으로 했지만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외부효과는 많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의냐 분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비용과 편익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은 거 이게 정의애부효과 아주 재밌는 얘기 해봤어요 쉬었다가 다시 보죠 그리고 다시 보았지만 오늘의 주행을 팔은 예전하실 때 오늘의 주행을 저는 아내 소모의 성질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내 소모의 아내 소모의 감사합니다.